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셀스튜디오 원래는 제타토이즈에서 나올 제품이었죠 유니크론 제품입니다 근데 유니크론 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놈들 얼굴 파츠는 또 따로 박스에 담아줘서 이렇게 박스 2개로 판매를 했습니다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력으로 차라리 좀 정식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리액션을 취해주면 좋은데 뭐 라이센스를 안 주니까 이렇게 자꾸 몰래 몰래 팔겠죠 그래서 원래는 철퇴를 맞아서 못 나올 수도 있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또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렇게 박스 검정 박스 아무것도 없구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유니크론의 헤드랑 행성 고리 부분 이런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유니크론 헤드가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들어가 있는 파란색 박스 있습니다 뭔가 제품은 진짜 멋있는 걸로 아는데 박스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네요 앞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16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있구요 박스가 되게 크고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이렇게 워닝이라고 적혀져 있구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주시고 조금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얼굴 없는 유니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성 모드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로봇 모드 얼굴 없이 잘 들어가 있구요 뭐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 꺼내주시면 방패 같은거 어깨 장갑 같은거 그리고 거치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행성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뾰족한 뿔 파츠들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판넬 바꿀 수 있는 교체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랑 캐릭터 카드 잘 들어가 있구요 설명서가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부품 하나 더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니크론에 몸퉁이가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따로 분리된 채로 일단 이 제품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주시면 01 스튜디오 셀 제품이 나옵니다 뭐 이제 유니크론 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일단 제품은 엄청 크구요 일단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뿔까지 약 48cm 정도 되구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kg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저울이 1kg까지 밖에 이제 잴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제품 진짜 멋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멋있어요 크기도 멋있고 일단 등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이 행성이 된다 진짜 설계 잘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색감도 괜찮구요 뭐 플라스틱 재질은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근데 일단 힌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조금 힌지에 백화온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직 변신을 시키기 전인데 어 이렇게 다리 부품을 좀 안착을 시키다가 조금 힘을 줬는데 조금 힌지에 백화가 오는 부분 아무래도 힌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건 조금 염두에 두시구요 일단 제품이 너무 커서 전체적인 샷을 지금 보여드리질 못해요 제가 시즈 오메가 슈프림도 리뷰를 했었는데 아 또 조금 힘든 제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첫인상 제품은 박스에서 꺼냈을 때 첫인상 나쁘지 않았어요 무게감도 묵직했고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유니크론이 유니크론 같지 않아요 되게 어깨도 넓고 다리도 길고 일단 실제로 보시면 더 멋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지원 제품답게 이렇게 뭐 몰드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죠 어 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여기 반쪽이랑 여기 반쪽이랑 조금 달라요 어 여기 반쪽은 제가 먼저 조금 동봉되어 있던 부품들을 바꿔준 거구요 어 일단 나머지 반쪽 부품을 바꿔드리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구요 이게 지금 파란색 판넬로 바꿔준 건데 이게 나중에 행성 모드가 됐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배합을 위해선 판넬을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팔뚝 있는 판넬을 바꿔주실 건데 이 팔뚝 있는 판넬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이렇게 열어주고요 여기도 조인트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맞는 이 판넬 파란색으로 바꿔서 껴 주시고요 여기도 그냥 살짝 빼 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판넬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장착시켜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어깨 파츠 양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제가 한쪽은 바꿔 놨어요 근데 한쪽은 보여드려야 돼서 안 바꿔 놨는데 이게 조금 힘이 듭니다 어 일단 동봉되어 있는 일자 나사 같은 거 도라이버 있고요 근데 이걸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그 핀 같은 거를 빼 주셔야 되는데 이걸로 솔직히 힘들고 어 제가 핀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더 얇은 이 일자 나사로 안쪽에 핀을 긁어서 올려 준다 아니면은 살짝 꾹 눌러 가지고 찍히게 한 다음에 좀 고정시켜서 올려 준다 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올라오진 않고 핀은 검정색인데요 일단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걸로 좀 걸려서 올리시다 보면은 조금 기스가 나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핀을 살짝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꾹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핀이 튀어 나올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빼 주셔도 쉽게 빠지고요 밑에 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넬 분해해 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판넬 방향 동일하게 잘 보시고 끼셔야 돼요 다시 빼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껴 준 다음에 핀 다시 방향에 맞게 꾹 껴 주시면 됩니다 이 핀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맞춘 다음에 핀 꾹 껴 주시면 됩니다 이런데 기스 안 나게 조심하세요 파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판넬 교체는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대쪽이랑 다른 점이 위성 도시 같은 거 다 껴 줬는데 근데 이것도 끼는 방법이 또 나눠져 있어요 또 방향에 맞게도 껴 주셔야 되고 일단 여기 어깨 부품 위에 이쪽 부위 양쪽 두 개는 이렇게 길다란 거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길다란 것 중에서 여기는 제가 모르고 하나 지금 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얇은 거 있어요 이 끝부분이 얇은 거 그래서 이 얇은 밑에가 얇은 부품을 빼 가지고 껴 주시면 됩니다 뭐 살짝 연질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러질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래도 뭐 파손은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위에 살짝 끼고 모르고 미리 잘라놨던 거 여기다가 또 하나 살짝 끼고 안쪽으로 접어 줄 수 있습니다 행성 모드 시에는 이제 저런 게 다 솟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놔두셔도 돼요 여기 팔뚝 있는 쪽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거 세 개씩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뚝에 하나씩 딱 소리가 나게끔 하나씩 껴 주시는데 이렇게 껴 주실 때 딸칵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휙휙 빠지지 않기 때문에 딸칵 이렇게 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이 이렇게 양산화가 되기 전에 미리 받은 리뷰어 분들 걸 봤는데 여기 조그만 소도시 같은 걸 표현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부러지더라고요 변신할 때 바닥에 잘못 두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한 재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뚝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쪽에 또 이렇게 소도시 같은 거 있어요 행성 모드 시에 볼 수 있는 곳 여기 조인트 있기 때문에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밑에가 두꺼운 거 이거 두 개 껴 주시면 돼요 여기도 하나 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소도시 같은 거 표현해 놓은 거 조심하시고요 이 상태로 안쪽으로 접어 준 다음에 다시 여기 조인트 끝에 조심하시고 닫아주고 조인트 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품들이 조금 뾰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삼키거나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어깨 있는 쪽 이쪽 네 군데에 이제 껴 줄 건데 남아 있는 건 이 파츠들 살짝 각도가 있어요 일단은 이 파츠를 다 뜯어 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이쪽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벌어질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각도로 뭐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모이고 터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변신도 안 시켜봤고 질칵 끼워 주시면은 여기 어깨 장갑 쪽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어깨 파츠 살짝 떼 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받침대 같은 거 이 부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품 빼냈던 부품 안쪽으로 넣고 어깨에 껴 주시면은 이런 거 뭐 걸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어깨에 껴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뭐 어깨 장갑 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품을 뗀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행성 고리 이 부품을 이렇게 껴 줄 수 있습니다 아우 멋있죠 어 이렇게 행성 고리 느낌 나게끔 이렇게 껴 주셔도 되고 어 근데 이 고리 쪽에 이런 뾰족한 부분들 어 살짝 조금 위태위태해요 뭐 떨어지거나 뭐 좀 큰 충격을 받으면은 살짝 뽀각하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재질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양쪽 다 이렇게 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아 포스가 포스가 남달라요 간만에 진짜 멋있는 제품 받은 거 같아요 어 제가 원래는 토이월드 좋아하는데 최근에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어 그 제품에서 조금 실망을 많이 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 기우였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 제품 아까 안쪽에 있던 부품이랑 이 받침대 같은 거랑 이런 광선 효과 같은 거 같이 이렇게 껴줘서 어깨 이런 느낌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저 행성 거리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얼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지고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360도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LR44 두 개 넣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닫아 준 다음에 여기 뒤에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 녹색으로 진짜 멋있게 좀 할아버지 티가 확 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 쪽에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불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행성 모드일 때 어 행성 가운데 잎 같은 데서 이렇게 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되게 조금 밝은 편이에요 어 생각보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얼굴 같은 경우에도 잎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 진짜 치아 표현도 되게 잘 해 줬네요 되게 정갈하게 어 이런 식으로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동봉되어 있는 막 요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런 노란색 같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은 이제 다리 쪽에 요 안쪽 보시면은 어 여기 나사 구멍 같은 걸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인데 어 이제 이 부품이 조금씩 높이가 달라요 그 높이를 보고 어 살짝 한쪽 면이 조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방향을 보고 어 잘 맞춰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꽉 껴지는 그런 부품이 딱 있어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헐렁헐렁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에 맞는 깊이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씩 다 껴 주시면 돼요 아우 무거워요 카메라 각도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리 쪽 보시면은 어 요 부품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다 나사 구멍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껴 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껴 주고요 일직선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반대쪽도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꼭 일직선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일직선으로 맞춰 줄 수 있거든요 동봉되어 있는 도라이버로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동봉되어 있던 이 도라이버로 살짝 이렇게 일직선 맞춘 다음에 안쪽으로 꾹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꽉 눌러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사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꽉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떨어진 상태로 해 주셔도 되는지는 아직 변신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살살 박아 보시고 그 다음에 변신할 때 저 부분이 걸린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 꽉 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 팔은 제가 이렇게 껴 줬는데 여기 이쪽 반대쪽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사 구멍들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사 구멍에도 이쪽에 선 있는 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선 있는 그런 나사 구멍 막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네모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살짝 모양이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걸로 안쪽에 방향 맞춰서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꾹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면이 살짝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요 조그만 부품 여기 이렇게 방향 보고 꾹 껴 주시면은 나사 구멍을 깔끔하게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껴주고도 조금 나사 구멍 부품이 많이 남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변신하다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에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도 요런 식으로 살짝 좌우 앞뒤 조금씩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우 뻑뻑한 라챗이에요 그리고 어깨 연장김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합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를 요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연장 기믹인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그냥 올려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거의 다 접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360도 여기도 조그만 라챗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손가락 돌리는 것도 라챗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보시면은 요렇게 전지 가동 다 가능하고요 엄지도 요렇게 볼 관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끝에서 한번 더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폈다가 이렇게 접어 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손가락 여기 다 개별 가동 가능하고 여기서 한번 그리고 끝에서 한번 이렇게 다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렇게 좀 손가락을 접어 줄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손가락 조금 벌릴 수 있는 그런 기믹 공간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로도 요 정도 허리는 앞으로도 요 정도 숙여 지고요 이 연장 기믹을 안쪽으로 넣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여기 허벅지 위쪽에서 한 번 더 굽힐 수 있는 그리고 라챗이 진짜 튼튼한 소리가 나요 조금 뻑뻑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 그 다음에 여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앞뒤로 양옆으로 올려 주시고 앞쪽으로는 요 정도 튼튼한 라챗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거의 끝까지 뒤로 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이쪽에서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여기 허벅지 위쪽에서 한 번 더 굽힐 수 있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 딱 걸리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접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기믹까지 하시면은 거의 뒤로 다 접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릎 있는 쪽에서도 360도 다리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카메라 각도가 안 나와서 제품을 들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팔이 아파 가지고 조금씩 쉬면서 하고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어서 발가락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다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살짝 연장 기믹이 있기 때문에 발목을 살짝 좌우 가동 해 주실 수 있고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 기믹 닫아 주셔도 되고 열어서 살짝 다리 벌리고 있는 그런 기믹 하셔도 되고요 제품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쪽 위에는 제품이 행성으로 변신하다 보니까 조금 도시 느낌 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줬고요 얼굴 진짜 잘생기게 나왔고요 이렇게 가슴팍 부품 여기 클리어 파츠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도 잘 빠졌고 다리 아우 멋있어요 이쪽 안쪽 발바닥 쪽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 골드가 없는데도 되게 멋있어요 일단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옆쪽에 행성 고리 이렇게 변신될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여기 팔뚝에도 조그만 도시 표현 잘 해 줬고요 아 등판에 등짐이 없어요 진짜 뭐 어디 짐이랄 게 없어요 와 이런 제품 이제 행성으로 변신하는 거니까 요런 느낌으로 여기도 도시 표현 잘 해 줬고요 여기도 합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타토이 유니크론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다른 외국 리뷰어 제품의 리뷰를 한번 봤었을 때 이런 어깨 위에 있는 이런 도시 같은 느낌을 내준 저 부품들이 되게 많이 박살이 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히 변신을 했는데도 아 그래도 부러질 부분은 부러지더라고요 뭐 떨어트린 적도 없고 뭐 플라스틱이나 뭐 딱딱한 부분 위에서 변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조금 부품에 스트레스가 가는 거 같은데 조금 크고 높은 도시 빌딩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런 뾰족하고 얇은 이런 도시들이 그냥 조금만 해도 위에 끝에 부분이 부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변신을 시키실 때는 되게 조심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러질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신경은 안 씁니다 그리고 변신하면서 설명 드릴 거지만 또 조인트 부분이 되게 빡빡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행성에서 다시 로봇으로 빼다가 해 먹었어요 다 부러졌고 그 다음에는 그 부품을 빼다 보니까 왠걸 이쪽 이쪽에 이렇게 백화 현상 이 부품이 살짝 휘면서 백화 현상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빼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걸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변신하고 왕복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런 뭐 이런 가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연질 같은 식으로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뾰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그 부위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제가 이 배 쪽에 발광 기믹이 있던 걸로 아는데 발광 기믹은 따로 없고 이렇게 열려서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연출 됩니다 저 안쪽에서 뭐 튀어나오게 하거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부품 옆에 먼저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먼저 빼 주시고 솔직히 안 빼 주시고 변신 하셔도 되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에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빼 주시고 편하게 변신 하실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체 위주로 먼저 변신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체 위주로 변신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일단 여기 앞쪽에 있는 가슴 부품 이쪽 양쪽으로 붙어 있어요 조인트 하나, 조인트 두 개 그리고 이쪽도 조인트 하나, 조인트 두 개 그래서 그 조인트 먼저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빼 주시면 안쪽에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 주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장 기믹, 합금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빼 주시는 게 변신 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이게 제가 판넬은 교체했는데 이게 원래 노란색이 고증에 더 맞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행성 모드였을 때 그런 색 배합을 위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줬고 저는 오히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조인트 빼 줘서 옆으로 벌려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 먼저 빼 준다고 생각하고 빼서 이렇게 쭉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안쪽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쭉 빼다 보면 여기 힌지 이용해서 뺄 수 있는데 안쪽에 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뿔 조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뿔은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끔 해서 돌려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힌지 이용해서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목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오실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 다 열어 주고 여기도 열어 주고요 그리고 안에 벌려서 이쪽에 있는 이 가시 같은 부분도 다 벌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저작권을 피하려고 설명서 상에는 얼굴을 붙인 상태로 하는 변형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이 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쪽은 뒤로 한쪽은 앞으로 해 가지고 뿔을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고 이 얼굴 부품 다시 앞으로 가져 주신 다음에 여기 끝까지 당겨 줍니다 힌지 이용해서 여기도 끝까지 당겨 주고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잘 연결될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조인트 그리고 여기 밑에는 꼭 이렇게 껴주는 조인트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뿔 빼 주고요 뿔 부품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뺄 수 있어요 위쪽으로 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기믹이고 변신때 필요한 그런 기믹이라서 이렇게 부품을 잡아 주고요 여기 안쪽에 손가락 넣어 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잡아 떼면서 이런 식으로 딱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빼 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엄청 뻑뻑해요 지금도 뻑뻑한데 벌리실 때 조금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은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올려 가지고 여기 조인트 두 군데 맞게끔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뿔 돌려서 여기 끝에 펴주고 살짝 안쪽으로 안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두 개 조인트 잘 보시고 연결해 주시고 뿔은 내려서 완전히 안착시키고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를 요정도로 다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정수리 LED 나오는 부분 이렇게 가운데를 오게끔 머리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머리에 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뒤로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설명서에 없으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안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반 바퀴 돌려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양 옆으로 옆구리에 있는 부품 전개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벌려서 양쪽으로 벌려 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열어서 이렇게 옆으로 아예 전개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여기 스커트 있는 부품 이 부품의 조인트 가운데 달려 있거든요 그 조인트를 이렇게 딱 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부품 조인트 딱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 파란색 허리 있는 부품만 돌려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리 있는 부품만 돌려 주시고 여기 위에 거는 제자리로 가지고 와 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잘 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힌지 보시고 여기 부품 이렇게 접혀 있던 거 이게 위에 있는 힌지까지 쭉 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쭉 펴 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 이게 제품이 크니까 뭐 어떻게 카메라 각도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카메라 핀트를 벗어나는 것도 좀 싫고 아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다리 이렇게 고관절 쭉 펴 주실 거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쭉 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관절 볼 부분이 보이게끔 이렇게 돌려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부품이 보이게끔 여기 허벅지 있는 쪽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 아예 한 바퀴 돌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볼 관절 볼 있는 부분 이렇게 보이게끔 해 주시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검은색 부품 보이게끔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있는 쪽에서 아예 다리 한 바퀴 돌려 주실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변신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도시를 표현해 준 게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고 변신을 시키실게요 제가 처음에 변신 시킬 때는 이거를 이런 플라스틱 바닥에 안치기 좀 그래서 부러질까 봐 아예 몸에 안고 끌어안고 했거든요 근데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살짝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여기 다리 옆에 붙어있던 부품 이렇게 옆으로 빼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빼 주시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도 안에 조인트 피해서 이렇게 옆으로 벌려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조심해서 벌리는 부분 없이 벌려 주신 다음에 여기 떼냈던 부품은 이렇게 쭉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벌려 주셨으면 이 안쪽에 이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구녕 이 구녕에 맞게끔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서 안착이 되게끔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옆에 있는 조인트 구녕에 맞게끔 이렇게 잘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마녀 발 같이 생긴 거 접고 접고 이렇게 쭉 접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신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발바닥 앞 발바닥 쪽 인데요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홈에 그래서 살짝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빼서 한 바퀴 돌려 주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안착을 시켜 주시면은 딱 조인트 껴 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살짝 내려서 방향 맞춰서 조인트 이렇게 껴 주시면 그 세문했던 발바닥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변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다리를 가운데로 결합하는 일만 남았어요 여기 이제 살짝 접어서 뒤에 있는 부품 여기 조인트 두 개 껴 있는 거 열고요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면서 살짝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딱 연결되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조인트 여기도 끝에도 조인트 잘 맞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품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 수 있어요 밀면서 이 부품들이 여기 사이로 이제 또 잘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막 빼다가 아마 이런 데 걸려 가지고 조금 여기가 백화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접어 주시면서 여기는 내려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부품이 안착되게끔 해 주시면서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 줍니다 접어 주시면서 여기 발바닥은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바깥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돌려 주시고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내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 조인트가 여기 안쪽에 이 두 군데랑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뺄 때 너무 힘들어서 여기 살짝 부셔졌죠 힘으로 빼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접어 주시면서 이 조인트 맞게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때가 여기 닿는 부분 없이 양쪽 다 조심하게 살짝 접어 주시고 이 회색 부품이 방향이 맞게끔만 다리를 안쪽으로 꼭 넣어 주시면서 접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품 아예 끝까지 연결해 주시기 전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거 딸칵 해서 빼 주고요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끝까지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잠금장치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칵 하고 고정되게끔 해 주신 다음에 다리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서 저 회색 조인트 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회색 부품 껴 주셨으면 여기 끝까지 내려서 이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바운데로 잘 넣어서 이 조인트 딱 하고 연결해 줍니다 꼭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 부품 잘 조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에 정리해 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보면 이 노란색 부품 아까 허리춤에 있던 부품도 안쪽에 조인트 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다리에 안쪽에 보시면 저 조인트 구멍 이 조인트 구멍이 이 노란색 부품에 맞게끔 이렇게 딸칵 껴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안착 시키게끔 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 조인트 양쪽 구멍 맞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 위에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이렇게 부품 조인트 맞게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 이렇게 꺼내 가지고 돌려서 가운데 있는 조인트 맞게끔 닫아 주시면 돼요 끝까지 밀어서 닫아 주세요 이렇게 닫아 주시고 여기는 아직까지 고정이 안 돼서 잘 빠져요 그리고 아까 전에 허벅지 옆에 있던 부품 이렇게 살짝 한 바퀴 돌려 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 조인트가 되게 고정성이 좋기 때문에 고정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꽉 눌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조인트 이렇게 살짝 껴주고 여기 딸칵 꾹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한 바퀴 돌려서 이런 식으로 가져 오시면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여기 꾹 눌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스커트 있던 파츠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부품 다 꺼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꺼내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 반대쪽도 여기 스커트 안에 있는 부품 이쪽으로 빼 주셔서 부품을 다 꺼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일단 힌지들이 많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최우선적인 게 그리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맞게 꾹 껴 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한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거의 동일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설명서에서도 이렇게 팔만 뻗고 있는 그런 모드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끝내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팔 변형만 남았습니다 사실 조금 쉬었다 왔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지친 거지 이 제품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제품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부서지는 것만 빼면 근데 부서지는 것도 변신 잘 시켜 주시거나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 집니다 지금 벌써 보이시는 것만 여기 여기 부러져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높은 빌딩은 괜찮은데 좀 낮은 게 빨리 부러지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첫 번째 행성 모드 올려 주신 상태로 변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팔 변형도 조인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인트들을 잘 보시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조인트 어깨 장갑 있는 쪽에 이렇게 먼저 빼 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실 건데 보시면 여기 끝에 동그란 그런 조인트가 있어요 그게 여기 양쪽 두 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바로 올려 주시면 걸려서 안 되고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면서 그 동그란 조인트 위로 이렇게 제품을 부품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펴 주시고요 와 진짜 뭐 부품 안에다가 이런 막 되게 힌지들도 많고 판넬 패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변형입니다 많이 숨겨 놨어요 잘 숨겨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여기 팔 있는 쪽에 여기 부품도 조인트 이렇게 떼 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조인트 두 개 달려 있는 거 딱 떼 주시고 여기 가운데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그 조인트 살짝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살 이렇게 빼 주시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돌려서 닫아 주실 건데 돌려서 닫기 전에 여기 있는 부품 이 손부품 이렇게 닫아 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손등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닫아 주실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직 안 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쭉 내려서 한 바퀴 돌려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위로 올라가게끔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힌지를 끝까지 내려 주실 건데 내려 주시기 전에 이제 여기 양쪽에 있는 부품으로 여기를 고정시켜 줘야 돼요 근데 뭐 손가락으로는 잘 안 빠지고 일단 이거 다시 올리고 살짝 얇은 도라이버 같은 걸로 안쪽에 넣어서 결합 부위를 빼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빼 주신 다음에 내려 주고요 여기도 다시 힌지 끝까지 내려 주면서 그 다음에 모양 맞추셨으면 여기 결합 부위 살짝 닫아 주면서 딸칵 소리 나게끔 고정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조인트가 이 구멍 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 합금 있는 힌지 올려 주시면서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서 얘를 고정 시킬 거예요 아 근데 이 작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이 노란색 조인트는 여기 구멍 안쪽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파란색 부품은 여기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됩니다 힌지를 접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서 또 여기 옆에 이렇게 조인트 구멍도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 구멍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켜 주시면서 접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복잡하네요 여기 끝까지 접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안쪽까지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형 조금 모양 맞게 이 가운데 부품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 줘야 조인트도 맞고 조금 붕 뜨는 느낌이 덜 해져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아 이런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시면 여기 부품 아직 닿지 마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팔 부품도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이 큰 조인트가 여기 안쪽에 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살살 팔을 접어 주면서 이렇게 딱 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조인트 맞게끔 부품 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서 옆에 조인트 맞게 여기도 방향 맞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좀 떴으니까 다시 좀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악물에도 조금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 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부품에 맞게끔 이렇게 안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팔까지 집어 넣는 그런 모드가 끝났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전체적인 이런 가시들 처음에 장착했던 거 다 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눌러서 세워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은 이제 제타토이 유니크론 제품의 행성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뿔에 이렇게 나사 자국 보이는 건 남은 그런 마개 같은 걸로 막아 주시면 되고요 일단 행성 모드가 진짜 멋있어요 몰드 같은 것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까시 세워 주시면은 진짜 행성 느낌이 되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도시 부서진 데 많아요 저는 이제 변신을 그렇게 깔끔하게 잘 못 시키나 봐요 오히려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은 괜찮은데 저런 조금 검은색 저런 부품들에 있는 도시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아 진짜 행성 느낌이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이런 막 VV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구체 모양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모양 잘 잡아 주시고 각 잘 잡아 주시면은 이렇게 행성 느낌 나는 행성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멋있네요 이게 아까 전에 그 큰 로봇이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동공되어 있는 부품들 이제 착용 방법은 여기 옆에 이제 이 부품이랑 아까 전에 계속 받치고 있던 이 부품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접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딱 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 행성 고리가 조금 더 멋있는 거 같아요 이제 행성 고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요거 이렇게 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쭉 편 상태로 양쪽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나올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끔 해서 이쪽은 뭐 앞쪽으로 해서 이 달랑거리는 거는 안 보이는 방향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부품에 끼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 주셨으면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접어 가지고 이제 끝에 있는 부품끼리 이렇게 먼저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밑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조인트 껴 주신 다음에 여기 구녕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성 고리 껴 주신 다음에 이거는 뭐 살짝 대각선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 접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건 그냥 접는 게 더 깔끔한 거 같아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저는 이 행성 고리 단계에 더 멋있는 거 같아요 더 행성 느낌 나고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모드 시에 그 로봇 얼굴 정수리 쪽에도 발광 기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행성 입 느낌 나게 이렇게 발광 기믹 켜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 벌려 줄 수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발광 기믹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 부품 이렇게 결합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안쪽에 넣어 주셔도 되고 이 행성 고리에 맞게끔 딱 안착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행성 느낌이 물씬 나는 제타토이 유니크론 제품의 진열 방식이 되는 거 같아요 일단 행성 고리까지 했을 때 이 제타토이 유니크론 제품 진짜 너무 멋있고요 조금 부러지는 부분들은 있어도 변신도 이제 구조만 정확히 알고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변형은 아니에요 처음에나 이제 조금 무겁고 손으로 다르기 어렵고 이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변신하는 지만 대강 아시면은 크기만 크고 무겁지 그렇게 어려운 변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까시 부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런 도시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부러지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제가 변신을 조금 조심한다 하는데도 험하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 자체 뭐 라체 관절이나 크기나 포스나 도색 너무 깔끔하고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변형시키고 리뷰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되게 흥이 안 나는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20만원이 넘는 제품에서 이런 자잘자잘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제품을 달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품 하나는 똑같이 결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양에 맞게끔 그렇게 안착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별로네요 일단 뭐 판넬 변경법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가격대비 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제품인 건 맞는데 그래도 유니크론에 진짜 등짐이 하나 없는 그런 변신이고 조형이다 와 그런 거로 따지면은 진짜 멋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라이센스가 없기는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일 스튜디오 셀 그러니까 제타토이 유니크론 제품의 영상 리뷰 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